자 여러분들 6월평가원 동아시아사 선생님이랑 해설강의 들어가 볼게요. 동아시아사는 선생님이 빠르게 지나갈 건 빠르게 지나가는데 오답률이 40% 이상 됐던 거는 출제 근거를 다 찾아서 선생님이랑 진행을 할 거거든.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번에 동아시아사가 표점도 되게 높고 1등급 컷도 예상컷 자체도 굉장히 지금 낮게 나오기 때문에 난도가 있는 시험이었어. 2023학년도에는 동아시아사 자체가 시험 자체가 평가원 시험 6월 9월 수능까지가 좀 평이했던 편이라면 동아시아사가 다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연표가 귀환을 하면서 좀 더 어렵게 내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념완성 강의 안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거의 95% 이상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 99%라고 할게. 그 99%의 내용 중에서 기본 개념의 스토리얼은 당연히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연표 정리해주는 파트 기억나지? 연표 정리해주는 것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1번의 OO 시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 등지로부터 청동기 철기 변홍사 기조를 전해졌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전개되었던 야요의 시대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야요의 시대랑 관련해서 종 모양의 이 유물을 볼 수가 있대. 이거 뭐야? 동탁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냥 바로 선택지 들어가 볼까? 몇 번이에요? 정답 3번이지. 눈에 딱 들어오지. 1번은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 2번은 허무드 문화의 돼지무늬 토기. 4번은 다운컬 토기. 5번은 훙산 토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느끼겠지만 선생님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사실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찍다가 오늘 어제 밤부터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링거 맞고 지금 이걸 찍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합시다. 2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사기성 맛수 열전이래 사마천의 사기겠죠. 전환시대까지 적혀 있을 거야. 가해 황쟁열이 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서 항우가 말할 때 항우는 어떤 인물이지? 이 진나라 멸망 그리고 한나라 건국 초창기에 등장했던 인물이었잖아. 유방이 가해수도 생양으로 요역을 갔을 때 자 수도가 생양이라는 점 전국시대를 통일한 가해 황제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진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 볼게요. 1번. 1조 편법을 시행하였다. 명나라 때. 명나라 신종 때 장거정의 개혁으로 시행이 되었었고 첫날에 강의제가 지정은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독서 3분과를 실시했던 건 통일신라랑 관련된 내용이고 다이가 계신 645년 전혀 관계 없고요. 남비에서 멸망시켰던 것은 한나라 무죄였어. 정답은 5번. 문자, 도량형 그리고 모두 통일했자 화폐 등을 통일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가 혼란해질 것을 알고 왕도는 사마에게 사마실가가 어떤 거를 했었던 일가였지 위초고 삼국을 통일해서 서진을 건국했고 오후가 남아했을 때 난징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 건강을 도우부를 해서 동지대세였던 일가였어. 수도 러양을 떠나기를 권하며 함께 창장한 이남으로 피난하였다. 자 5호의 이동으로 한족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근거로 넘어가 보면 건강에서 황제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동진의 건국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낭여행들 4세기의 상황이었지 정답부터 골라볼게요. 4번 5호가 화북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자 이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바로 5호의 이런 세력 확장이었잖아. 정답은 4번이고요. 가볍게 오답 살펴보면 1번에 티무친이 몽골부족 통일했던 거 여러분 몇 세기였어? 13세기의 상황. 소가시 세력이 정변으로 축출되었다. 모순 계신 다이카 계신 645년. 나당연합군이 백제 외망시킨 거 660년의 상황이었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 장악했던 거 기원전 2세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과 중국의 교류는 수백년간 단절되었으나 3대 쇼군이었던 가가 일본 국어로 책봉되면서 재개되었다. 일본과 중국 간의 조공 책봉 관계가 쇼군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막부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막부식이 수립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거 알 수 있죠. 명과의 교류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훨씬 더 확실해졌지 명과 무로마치 막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서하를 공격해서 굴복시켰던 거 몽골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자 도호부라고 하는 기관이 설치가 되었던 것은 당나라의 정복지였어. 그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간접 통치를 하는 정책이 너무 중요했잖아. 기미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거는 딱 9세기의 상황으로 장보고와 관련된 선택지 다율령을 반포해서 체제를 정보했던 거 일본 701년의 상황이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두 명의 천황에 대립하는 남북조를 통일했어. 당시에 요신화의 천황이 있었고 교토에도 천황이 있었었죠. 이 남북조 분열 시기가 1336년부터 1392년까지 이어졌고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1392년 남북조를 통일하게 됩니다.